신랑 얼굴 거의 못살아보겠다. 실물보다 못나왔다. 시작한 게 없어서 포기할 게 없는데. 그거 도피성 아이야? 너를 배려한 거지. 우리 얘기만 하면 너가 소외감 느끼잖아. 너 예전에 헬스한다고 개깝친 거 기억해봐. 야, 내가 진상이야?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일하는 현장 소장한테 하루 종일 욕을 먹어서 그라. 꺼지라고. 꺼져. 내 인생의 반격 같은 건 선택지에 없었다. 이번 생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일까? 억울한 겨? 너가 사람 새끼가 맞냐? 자식들 보느냐고 하루하루 버틴 것인디. 물론 내가 다 발라버렸지. 술로. 모든 정황들이 내 편같이 느껴졌다. 니가 걔 대타 좀 띄워줄래? 우리 미성년자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찻범입니다. 너가 삐딱하게 앉아있으니 저 아저씨가 뭐라 한다 아이가? 너가 삐딱하게 앉아있으니 저 아저씨가 뭐라 한다 아이가? 어떻게 싸우다가 둘 다 죽을 수가 있죠? 감으로 수사하지 마라. 마침 왔네. 나 대지 말라고. 난감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다녀오겠습니다. 성격도 서글서글 했어요. 살림만 하기에는 아까운 인재요. 독인 객인이다. 꼬신다고 다 넘어가면 그게 무신 결혼한 거고? 살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던데. 동병상련의 마음이랄까? 동병상련의 마음이랄까?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 uries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 같네? 신랑 얼굴 거의 못살아보겠다. 실물보다 못 나왔다. 시작한 게 없어서 포기할 게 없는데. 그거 도피성 아이야? 너를 배려한 거지. 우리 애기만 하면 너가 소외감 느끼잖아. 너 예전에 헬스한다고 개깝친 거 기억해봐. 야, 내가 진상이야? 사람을 무시하는 것도 정도가 있어야지. 일하는 현장 소장한티 하루 종일 욕을 먹어서 그라. 꺼지라고. 꺼져. 내 인생의 반격 같은 건 선택지에 없었다. 이번 생은 주관식이 아니라 객관식일까? 억울 안겨? 너가 사람 새끼가 맞냐? 자식들 보느냐고 하루하루 버틴 것인디. 물론 내가 다 발라버렸지. 술로. 모든 정황들이 내 편같이 느껴졌다. 네가 걔 대타 좀 띄워줄래? 우리 미성년자 아니에요. 얘네들은 그냥 찻범입니다. They are just petty offenders. They are just petty offenders. 네가 피탁하게 앉아있으니 저 아저씨가 뭐라 한다 아이가? He's ragging on you because you're slouching. He's ragging on you because you're slouching. 어떻게 싸우다가 둘 다 죽을 수가 있죠? How could they both end up dying after a fight? 감으로 수사하지 마라. Don't investigate based on a gut feeling. Don't investigate based on a gut feeling. 마침 왔네. Speak of the devil. Speak of the devil. 나대지 말라고. Don't act rashly. Don't act rashly. 난감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I apologize for troubling you. I apologize for troubling you. 다녀오겠습니다. I'm heading out. I'm heading out. 성격도 서글서글 했어요. He was an amiable man. He was an amiable man. 살림만 하기에는 아까운 인재요. You're too talented to be just a housewife. You're too talented to be just a housewife. 독인 개기니다. She isn't any better. She isn't any better. 꼬신다고 다 넘어가면 그게 무신 결혼한 거고? What's the point of marriage if you let yourself be seduced? What's the point of marriage if you let yourself be seduced? 살면서 손해를 많이 보는 것 같던데? I get the feeling that you might have it quite rough in life in general. I get the feeling that you might have it quite rough in life in general. 동병상련의 마음이랄까? Let me say I can kind of sympathize. Let me say I can kind of sympathize. 사람 마음이 참 간사해. How cunning the human heart is right? How cunning the human heart is right? How cunning the human heart is right? 감사합니다.